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 순환계 순환계라고도 알려진 심혈관계는 신체 내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온몸을 순환합니다. 운송과 순환작용 바로 이 작용 때문에 심혈관계를 순환계라고도 부르죠. 심혈관계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심혈관계 먼저 이 단어를 명확히 이해하고 가실까요? 카디오는 심장 그리고 바스큘라, 바스큘라는 형용사로 혈관의 뜻입니다. 혈관을 영어로 블러드 베스리라 하는데 베스리, 선박, 바다 위에서 물건이나 동물, 사람까지 운송하는 운송도구를 의미하죠? 무엇을 연관시켜 설명드리려고 하는지 짐작하셨나요? 바스큘라는 라틴어로 혈관의 혈관과 관련된의 뜻으로 무엇을 운송하는 선박처럼 운송의 뜻을 강조해서 생성된 단어입니다. 바스큘라 블러드 베소 바스큘라 혈액을 운반하죠. 혈액을 운반하는 기관, 혈관 혈관이 세포의 영양분도 주고 노폐물도 제거하기 위해 온몸 곳곳을 방문하며 돌고 도는 순환, 서큘레이션을 합니다. 혈액 운반작용과 영양분 공급 및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순환작용 심혈관계의 기본작용이죠. 이러한 심혈관계 심혈관계는 심장, 혈액, 혈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심혈관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요소 심장, 혈액, 혈관, 심혈관계의 운송과 순환작용을 하기 위해 심장에서 혈액을 펌프질해서 영양분을 혈관으로 이동해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메타볼리즘 대사과정 중에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심혈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바로 심장 심장, 우리 몸 중 가장 중요한 신체기관의 하나라 할 수 있죠. 심장은 가슴으로부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있고 성인의 주먹만한 크기로 심장의 외부는 갈비뼈로 둘러싸여 보호를 받고 단단한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의 역할은 심장에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기 위해 펌프작용, 즉 수축과 이완작업을 합니다. 심장에서는 수축과 이완, 즉 펌프작용을 하기 위해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개의 방들 중 위에 2개를 심방, 아래 2개를 심실이라고 하며 심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심방, 우심실이라 하고 왼쪽에 있는 것을 좌심방, 좌심실이라고 합니다. 심방은 에이트리엄 심실은 벤트리클 그리고 혈액의 이동은 심방에서 심실로 즉, 아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이동하죠. 그래서 방실, 방실 감정의 동요가 있을 때 심장박동도 변화하죠. 심장이 방실, 방실 웃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이 방실, 방실 웃으며 이동한다.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합니다. 심방과 심실의 용어를 정리해보면 심방, 에이트리엄 아트리움은 라틴어로 로마시대의 집에 입구에 있는 지붕 없는 열린 공간을 의미하는데 혈액이 처음으로 심장에 들어오는 곳 즉, 심장의 현관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심방, 아트리움, 심장의 현관 우리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관, 아트리움을 통과해야 하니 혈액이 들어오는 곳, 심방을 아트리움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시죠? 중요한 용어니 이젠 있지 않겠죠? 이젠 심실 벤트리클 벤트리클은 여러분이 해부학 용어에서 배를 의미하는 라틴어를 먼저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워지는데 기억하시나요? 배 쪽에 벤트리클은 신체기관 내 작은 방이나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라틴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작은 배를 의미하는데 이미지로 확인해볼까요? 심실의 구조 내부가 비어있고 조그만 배 모양을 하고 있죠? 신경계에서도 이 용어를 접하게 되실텐데 뇌심실 혹은 줄여서 뇌실이라고 하는 신체기관의 모습을 보실까요? 내부가 비어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뇌심실을 브레인 벤트리클 브레인 벤트리클이라고 부릅니다. 신체기관을 지칭하는 용어가 그 신체기관의 기능과 해부학적 위치 모양과 연관되어 생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 용어의 어원을 이해하면 단순 암기로 멈추지 않고 다양한 기능까지 이해할 수 있으니 어원도 더불어 이해하시면 의학 용어를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겠죠? 심방 에이트리움에서는 혈액을 심실 벤트리클로 보내고 심실에서는 혈액을 우리 몸의 다른 기관으로 내보냅니다. 이미지에서 보듯이 심방은 온몸을 순환하고 심장으로 귀환하는 혈액을 받는 곳이며 심실은 심방으로부터 받은 혈액을 다른 신체기관으로 내보내는데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하겠죠? 근육이 수축과 이완 즉 펌프질을 하는 이유입니다. 온몸 신체 곳곳에 혈액을 보내주기 위해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심장에서는 펌프질을 지속합니다. 왼쪽 심실은 혈액을 온몸 전신으로 보내야 되기에 혈액을 짜내는 힘이 커야겠죠? 몸 끝까지 혈액을 내보낼 정도의 강한 파워풀한 펌프질을 하는 좌심실의 근육은 다른 신체 부위 어디보다 더 힘이 세야 하니 근육층이 더욱 두껍고 단단해야겠죠? 좌심실은 혈액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동맥인 대동맥 에오타로 내보내고 대동맥 에오타에서 동맥이 갈라져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냅니다. 우심실은 혈액을 폐로 내보내죠. 심장의 구조를 설명한 후 뒤에 체순환과 폐순환 설명 시 다시 심장과 심실을 설명드릴 예정이니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과 용어들에 먼저 익숙해지세요. 심장과 심실 사이에는 막이 존재하고 심실과 혈관 사이에도 막이 존재하는데 이 막들을 판막이라 부릅니다. 판막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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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는 무엇을 열고 닫고 하는 역할을 하죠? 밸브를 열어주고 풀어주고 판막도 열고 닫는 역할을 합니다. 판막은 심방이나 심실이 수축할 때 열려서 피를 한쪽 방향으로 보내고 심방이나 심실이 이완할 때는 닫혀서 피의 역류 피가 거꾸로 도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배가 다닐 수 있게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문화같은 역할을 하죠? 배가 들어올 때는 열어주고 배가 지나가면 닫아주는 역할 판막의 기능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판막이 닫히는데 판막이 닫히는 소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소리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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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심장소리 바로 그 소리가 판막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심장질환이 있을 때는 판막이 닫히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심장소리를 듣고 심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진기를 대고 심장박동을 확인하는 겁니다. 피의 역류를 막는 판막은 크게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를 연결하는 판막 이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이천판 혹은 승모판 라고 부르고 우심방과 우심실을 연결하는 판막은 삼첨판 3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삼첨판 라고 부릅니다. 좌심실과 대동맥을 연결하는 판막은 대동맥판 에오틱 벨브 그리고 우심실과 폐동맥을 연결하는 판막은 폐동맥판 퍼머너리 벨브 퍼머너리 벨브라고 합니다.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을 내보내고 심실에서 다른 기관으로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 심방과 심실은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 작업을 하죠. 끊임없이 펌핑 작업을 하는데 이 펌핑 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를 심장의 근육이라고 해서 심근 마이카디움 마이카디움 마이오카디움이라고 합니다. 마이오카디움 이 용어를 해부 분석해보면 먼저 접미사 UM으로 끝나면 뭐다 기억하시나요? 단수형 명사 특별한 뜻은 없고 단수명사니 신체기관을 의미하겠구나 유추 가능하시죠? 접두사는 마이오 마이오는 근육에 근육과 관련된 용어겠네요? 이제 어근을 확인해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해보죠? 어근이 카디오 반가운 용어네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 카디오 심장 심장근육이라는 뜻으로 마이오카디움은 심장근육 심근이 됩니다. 심근 칼디액 머슬 하트 머슬 마이카디움 심장근육 혈액을 혈관으로 펌프질하는 심근 심장의 벽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심해막과 가장 안쪽에 위치한 심해막 그리고 중간층이 바로 심근입니다. 심장 내벽을 구성하는 3개의 층 에피카디움 엔도카디움 마이카디움 에피카디움 엔도카디움 마이오카디움 접두사로 용어를 구분하면 되겠죠? 에피 엔도 마이오 심해막의 에피카디움 접두사 에피가 어디 위에 외부의 뜻이죠? 심장의 외부에 있는 신체기관이란 의미에서 에피카디움은 심해막 엔도카디움 접두사 엔도는 내부에를 의미하죠? 엔도카디움 심해막 에피카디움 엔도카디움 마이카디움 심장 내벽을 구성하는 3가지 구성요소입니다. 에피카디움 엔도카디움 마이오카디움 에피 엔도 마이오 이제 심장의 혈관들을 심장의 구조와 더불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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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오는 혈관의 의학용어로 라틴어로 선박 베스를 뜻합니다. 선박이 물건들을 운송하듯 우리 몸의 혈관이 혈액을 운송한다는 의미에서 선박의 라틴어 엔지오가 의학용어에서 혈관이 되었습니다. 엔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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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혈관의 종류 먼저 정맥 베인 베인 정맥 베인은 이산화탄소 CO2나 노폐물 등의 깨끗하지 못한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수거해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리는 혈관입니다. 동맥 아테리 동맥 아테리는 심장에서 나온 O2 산소와 영양소가 가득한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정맥은 푸른색으로 그려졌고 동맥은 빨간색으로 구분했죠.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 청색증 기억나시나요? 사이아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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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증 접두사 사이안이 푸른색을 의미하고 전미사 오시스는 비정상적인 증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이아노시스 청색증이 되는데 청색증 사이아노시스는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이 정맥과 동맥의 역할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이 사이아노시스를 떠올리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정맥은 사이아노시스 청색증 파란색이 됐구나.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란색이고 동맥은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띄고 있다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제 심장 구조와 연결된 각 정맥과 동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심방과 연결된 혈액은 폴모너리 베인 폴모너리 베인 폴모너리 베인 폐정맥이라고 하는데 혈액이 폐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폐정맥 폴모너리가 폐를 뜻하는 용어죠. 라틴어로 폴모가 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폴모너리는 폐에 폐와 관련된의 뜻이 되죠. 폴모너리 베인 그리고 대정맥 온몸에서 혈액이 들어온다고 해서 큰 대자를 사용해 대정맥이라고 하는데 대정맥을 크게 구분을 하면 우리 몸 위쪽에서 상부에서 들어오는 정맥을 상대정맥 그리고 우리 몸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정맥을 하대정맥 슈페리어 비나카바 슈페리어 비나카바 임페리어 비나카바 슈페리어는 상부 위쪽 임페리어는 아래쪽 하부를 의미하죠. 다음은 동맥 동맥은 심장을 빠져나가는 혈액입니다. 이미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파란색 혈류는 심장 쪽으로 모이고 빨간색 혈류는 심장을 빠져나와 신체 곳곳으로 이동하는 것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한 동맥 특히 좌심실에서 빠져나가는 혈액을 대동맥이라고 하는데 온몸 전신으로 혈액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규모가 커야겠죠. 대정맥과 마찬가지로 클 대자를 사용해 대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심실에서 빠져나가는 혈액을 폐동맥 폴머네리 아드리 우심실에서 빠져나가서 폐로 이동한다고 해서 폐동맥 펄모너리 베인 폐정맥은 폐에서 들어오는 혈액 펄모너리 아테리 폐동맥은 폐로 들어가는 혈액 폴머네리 베인 폴머네리 아드리 다시 정맥과 동맥을 정리하면 먼저 정맥 베인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의미하고 동맥 아드리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입니다. 폐정맥 폐정맥 폐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간다고 해서 폐정맥이라고 부르고 대정맥 온몸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간다고 해서 폐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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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비나는 라틴어로 정맥의 형용사형이고 카바는 비어있는을 의미합니다. 채강을 바디카비티 바디카비티라고 부르죠? 카비티 빈 공간 그래서 폐정맥은 속이 비어있는 정맥을 의미합니다. 비어있는의 카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맥의 특성과 관련이 있죠? 정맥은 먼 길 떠난 여행자의 모습과도 같은데 우리 몸 곳곳을 여행하며 가지고 있던 영양분을 모두 소실해버린 정맥의 남은 것은 노폐물과 신선하지 못한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혈액 즉 영양가 없는 혈액뿐이죠? 여행에서 돌아온 여행객들이 피로에 쌓여있는 것처럼 신선하지도 않고 영양소도 없고 산소도 풍부하지 않고 알맹이가 비어있는 모습에서 비어있는의 라틴어 카바라는 용어로 정맥을 표현합니다. 영양소가 비어있는 혈액 비어있는 정맥이란 뜻의 비나 카바는 대정맥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 상부에서 오는 정맥은 상대 정맥 superior vena kava 우리 몸 아래쪽 하지에서 오는 정맥은 하대 정맥 inferior vena kava 대동맥 이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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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맥은 좌심실에서 빠져나간 혈액이 온 몸으로 간다고 해서 클 대자를 써서 대동맥 이오라 에오타가 쉽게 기억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대동맥이 온몸으로 혈액을 이동하려고 하면 큰 차를 타고 가야겠죠. 먼 길 가야하니 한숨이 먼저 나와 에오 걷는 것은 포기해야하니 타자 그래서 에오 타 에오 차 타고 온 몸으로 가자 에오 타 에오 타자 에오 타 이렇게 대동맥을 암기해보세요. 폐동맥 pulmonary artery 폐동맥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폐로 보내주는 동맥 폐동맥 그는 그는 용산없는 그가 그렇지 않 vaig 감사합니다.